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던 대통령 선거하고 얼마 전에 2022년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던 3구 대통령 선거를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사례입니다. 송파구 사례지만 전국 사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보시게 되면 7월 28일 날 인천광역시 연수월 그런 선거무효소송 2년 3개월 만에 내린 선거무효소송에서 대협법 간 천대엽 씨와 존재현 씨가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결론은 뭔가 하니까 선거 데이터에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특정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에 비하여 높거나 낮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여기에 높은 것은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후보고 낮은 것은 미래통합당 혹은 국민의 후보입니다. 그것이 이례적이라거나 비정창적으로 볼 수도 없다.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란 겁니다. 그 이유를 이 사건 선거 이후에 실시된 재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 동일하게 관찰되는 현상기도 하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정당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대법관들이 2021년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든 겁니다. 맹백한 거짓말입니다. 4.15 총선과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모두 다 선거 데이터가 왜곡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 보궐선거하고 이번 대통령 선거하고 이번 지방선거가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4.15 총선이 큰 차이가 난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은 대법관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 거짓말의 바탕을 두고 인천광역시 선거 무효소송을 원고적 기각을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천대엽과 조재현은 4.15 선거 데이터에 문제가 없고 4.15 선거 이후에 보궐선거와 당선거에 비슷한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판결문 전체가 역겹지만 말이 안 되는 주장이지만 아마 이것 때문에 앞으로 본인들이 치료해야 될 비용이 저는 있을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나 의견이나 주장은 사측인 이익이라든지 편견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오로지 이야기하는 것은 숫자 그 자체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 숫자가 말하는 게 뭐냐. 선거 데이터가 뭘 말해주냐. 선거 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값입니다.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은 현대 통계학을 지탱하고 있는 근본 법칙이 대수의 법칙. The low over large numbers라는 그런 대수의 법칙입니다. 표본 수가 크면 클수록 같은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 집단 간의 통계적 특성은 같아야 된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의 경우에 특정 지역의 투표자들이 던지는 특정 후보에 대한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은 그 각거나 아주 유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특정 후보에 대한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은 0, 0값이 되거나 커봐야 0에서 3% 정도의 차이를 넘어서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10%, 4.15 총선처럼 12.5%, 플러스 12.5%, 마이너스 12.5% 이렇게 엄청나게 크면 뭐냐. 결국은 사전 투표 득표를 만졌다는 겁니다. 사전 투표 득표를 만져가지고 한쪽은 플러스 12.5%를 평균적으로 만들고 한쪽은 마이너스 12.5%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2022년도 재야 전문가가 2017년도 총선하고 2022년도 대통령 선거를 상호 비교한 좋은 자료를 보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숫자 그대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됐던 대통령 선거의 송파구 사례입니다. 송파구 사례는 그냥 송파구 사례뿐만 아니고 서울 전역의 사례고 그 다음에 전국 전역의 사례를 나타내는 대표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차이값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차이값을 보시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항상 플러스 4에서 플러스 15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가 나옵니다.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5%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수치가 나올 수가 없고 이렇게 좌우가 동별로 대칭 관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 먼거하니까 이 차이값은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진 거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지지 않고서는 이렇게 좌우대칭의 기계적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이런 소위 선거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선거데이터를 천대엽과 조재현은 정상적인 선거데이터로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선거데이터는 아닙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전북 남은시 임실구의 지역구 결과입니다. 이렇게 덜쭉날쭉해야 되고 영값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규칙성이 없어야 됩니다. 지 멋대로가 나와야 이게 자연수다 손을 대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게 되면 완전히 다릅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전남을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2022년도 3.9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런 게 나온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선거데이터에 손을 대지 않으면 조작을 하지 않으면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좌우가 뚜렷하게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조재영과 천대엽이라는 대법관들은 거짓말을 한 겁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데 놀랍게도 판결문에 그 거짓말을 기록을 남긴 겁니다. 이 판결문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으면 다음에 언젠가 이 판결문이 소환이 돼가지고 아마 본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특정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사전투표율과 당일투표율에 비하여 높거나 낮은 현상이 나타난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본인들이 결론 내린 겁니다. 그 근거로 재보궐선거 대통령에서 지방선거가 다 동일하게 관찰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모든 선거의 선거 데이터가 손을 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천대엽과 조재연이 대한민국의 정상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아니고 그냥 다른 체제로 전락이 되면 이 판결문이 제가 볼 때는 그냥 세세손손 내려갈 것으로 봅니다마는 불의의 사고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밝혀져 있는 경우에 본인들은 이게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이거는 미필적 고의가 아니고 의도적 고의인 겁니다. 천대엽과 조재연의 다른 것은 제가 언급하고 싶지 않고 판결문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 데이터의 소위 왜곡현상에 대한 부분들을 억지주장을 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거는 아마 앞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 데이터가 만들어진 숫자인 겁니다. 맨 메이드 남버스입니다. 랜덤 남버가 아니고 자연 숫자가 아니고 무작위 수가 아니고 그냥 무언가를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숫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규칙 관계가 여러분들 관찰되는 겁니다. 만들지 않았으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만들어놓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은 만든 거고 어떤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든 자료고 오른쪽은 만들지 않고 그냥 자동적으로 투표자들이 던진 표를 합산해가 여러분들 만든 자료가 오른쪽 자료인 거죠. 이게 사실인 겁니다. 이 사실을 그냥 모두가 다 덮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나라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숫자를 만든 겁니다. 이거 선거 데이터를 만든 겁니다. 만들지 않으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만들어놓으니까 이렇게 전국에 다 나온 겁니다. 송파고프만 아니고.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 이제 선거 데이터를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뭘 이용해서 만들었냐 소위 전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돌렸을 건데 그 전산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를 찾아낸 겁니다. 수많은 조합 조작률 10%, 20%, 30% 수많은 조합을 쫙 배열하다가 여러분들 그 소위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가장 잘 있게 완전히 거의 99.9% 이상으로 딱 캡처한 것이 뭡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2년도 대통령 선거 송파고사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검정색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검정색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특정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1만 2978표의 20%를 가져간 겁니다. 정의당의 심상정도 20%를 가져가고 기본소득당 20% 그러니까 몇몇 후보만 따진 게 아니고 전체 후보를 다 이름 넣어가지고 컴퓨터로 분석을 한 겁니다. 모든 후보 함께 다 20%를 빼앗아가지고 심지어 뭡니까? 이게 김재현 진보당 후보에는 113표를 얻었는데 113표 가운데 20%인 23표를 빼앗아간 겁니다. 이 전체 표를 다 합친 것이 이런 몇 표인가 하니까 23,803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20%를 다 빼앗았습니다. 이게 23,803표입니다. 이거를 이재명 후보가 그냥 가져간 겁니다. 그 23,803표를 빼앗고 23,803표를 더했으니까 여러분들 총 조작된 표수는 23,803표 곱하기 2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그냥 분석 결과 딱 나온 겁니다. 이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그냥 이게 딱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컴퓨터를 쫙 분석해 보면 이게 딱 나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 제외한 이게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46%, 당일 득표 득표율 35% 두 개를 빼게 되면 11% 차이값이 나옵니다. 각 후보의 차이값을 다 구한 겁니다. 각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몇 퍼센트를 빼앗았는가 하니까 11.008%를 빼앗아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가진 겁니다. 이 두 배가 총 조작값입니다. 22%.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의 사전투표 참가자 수 곱하기 22%가 손을 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그야말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딴 게 아니고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어떤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선거 데이터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어냈느냐 그것을 규명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각각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20%를 빼앗아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가져갈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짠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따라 가지고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제작한 겁니다. 투표자들이 던진 표를 합산해가 만든 것이 아니고 선거 데이터를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만든 겁니다. 이게 2022년 또 대통령 선거 결과입니다. 22%를 총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2017년 대통령 선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 여러분들 그림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뭡니까? 100% 조작입니다. 그림을 딱 보게 되면 홍준표 표와 안철수 표를 빼앗아 가지고 문재인이 가진 그런 전산 프로그램이 돌아갔을 것이라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이아 전문가가 또 선거 데이터를 분석한 겁니다. 이런 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본 전라남도 남원군 임신군 사례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만든 숫자고 오른쪽은 그냥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수를 합산한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는 그냥 인위적인 숫자고 하나는 그냥 무작위수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2017년 대통령 선거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이아 전문가가 다시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분 딱 이런 표가 나오는 겁니다. 20% 빼앗은 게 아니고 각 10%를 빼앗은 겁니다. 모든 후보한테서. 총 120%를 빼앗은 겁니다. 홍준표 후보가 얻은 송파구에서든 사전투표 득표수 28659표 가운데 10%인 28659표인데 반올림해가지고 2866표 10%를 빼앗은 겁니다. 안철수 10% 이렇게 10%를 쫙 빼앗아가지고 뭡니까? 그 빼앗은 것이 8368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조심스럽게 개입을 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빼앗아가지고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그냥 썩썩 먹어버린 겁니다. 총 조작표수는 8468 곱하기 2가 되겠죠. 한쪽은 빼앗고 한쪽은 더해줬으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결과를 다 계산을 해보니까 22%가 아니고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14.7%를 총 조작한 겁니다.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14.7%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홍준표, 안철수 외 모든 후보에 표 가운데 7.359% 사전투표 득표수의 7.359%를 빼앗아가지고 이재명 후보에 더해준 겁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14.7%를 조작한 겁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는 22%를 조작했고 201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14.7%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14.7%를 조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자연수가 아닙니다. 자연수라 하면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수를 단순히 합산한 겁니다. 이거는 합산한 것이 아니고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만들어낸 숫자라는 겁니다. 만들어낸 숫자이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 전라도 여러분들이 2020년 4.15 총선주는 만들지 않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소위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10%에 딱 여러분들 훔친 걸로 그래서 이 10%를 훔친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숫자를 만들어 보면 정확하게 2017년도 대통령 선거에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그것을 좀 더 정교하게 여러분들 표시한 것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게 양심이 얼마나 지금 마비가 돼 있는가 하니까 대한민국의 일부 식자층들이 저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무슨 가장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일관되게 선거 데이터 후보의 당락을 판단한 선거 데이터의 왜곡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선거 데이터가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국민들이 던진 투표수를 합산한 게 아닙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것이 4.15 총선, 2017년 대통령 선거, 2022년도 대통령 선거 마찬가지인 겁니다. 선거 데이터를 만든 겁니다. 이 선거 데이터는 중국에 수입한 게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입니다. 누가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일본산도 아니고 미국산도 아니고 중국산도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인천연수월에 민경욱 의원 함께 천대협과 조연이라는 사람이 내린 판결은 범인을 못 잡아왔으니까 원고적 소송을 기각한다 이렇게 판결한 겁니다. 선거 데이터 만들어낸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찾아낸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전산 프로그램을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몇 퍼센트를 옮기는 프로그램을 짜가 돌렸는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의 체제가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길에서 제가 그 화두를 던지는 겁니다. 자유가 밥 먹여주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만하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셋의 손손 비용을 치르게 되겠죠. 이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니고 엄청난 범죄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거를 입을 다문다고? 이게 입을 다물어서 다물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침묵해서 될 사안이냐고 이게? 이게 침묵해서 될 사안입니까? 이거는 침묵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이거는 덮을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이걸 두고 뭡니까? 판결문을 잘 내렸다고 그냥 보도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정말 참 벌받아야 됩니다. 이런 걸 어떻게 쓰냐 이야기죠. 대한민국 선거 데이터에 문제가 없다. 어떻게 이런 것을 판결문에 쓰냐에. 왜 문제가 없냐. 4.15 총선 이후에 있었던 202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그랬고 2020년도 3구 대통령 선거도 비슷했고 4.15 총선하고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도 비슷했다. 그래서 선거 데이터가 문제없다. 모든 선거를 다 조작했으니까. 대한민국 여러분 선거가 모두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거를 대법관들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전국을 여러분 본 게 아니고 오늘은 선거 데이터의 아웃성 문제를 송파구 사례만 들어가지고 제야 전문가 이런 분석한 자료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번처럼 주요 후보 몇 명만 다룬 게 아니고 전부 후보를 다룬 경우는 국내에서 분석 결과 처음일 겁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한테서 사전투표, 득표수의 20%를 다 빼앗은 겁니다. 심지어는 33표든 통일한국당 후보안께도 여러분들 몇 표를 빼앗은 거 아니까 20%인 7표를 빼앗은 겁니다. 2017년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 대선에서 몇 표를 빼앗았습니까? 절반인 10%를 다 빼앗았습니다. 10%를. 10%를 다 빼앗지 않습니까? 이렇게. 10%를 다 빼앗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조작률이 얼마입니까? 2017년도에는 14.7%였고 그 다음에 2022년도에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몇 프로였습니까? 22%를 조작한 거죠. 국난입니다. 국난. 그냥 보통 사안이 아니고 이거는 나라가 완전히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과장을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만진 것도 없고 제야 전문가가 뭐 뭡니까? 무슨 자료를 쭈욱 울렁거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중앙선거관리원의 자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숫자사의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유지하기 힘듭니다. 젊은 세대들은 의식이 없고 대한민국 지도층들은 나라가 산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관심이 없습니다. 나라가 안타까워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짓이 그냥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시대이고 사회죠. 어떻게 그렇게 뭡니까? 선거 데이터가 명백히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렇게 버젓이 대법관들이 판결문에 거짓말을 적고 그렇게 할 수 있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